~! 그냥 저 패는 게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 마법 쓰는 거보다 그냥 저 패는 게 데미지가 더 잘 들어가는 거 같아 그리고碧들 뭐 부서진거 아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자. 애들 두 명이나 묘지로 가버렸거든요. 가서 회복하고 봅시다. 족들이 세요. 기사 전직하기 힘드네. 이게 기사 전직 퀘스트거든요. 기사 전직 퀘스트인데 생각보다 족들이 세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게임. 대충 만들어가지고 되게 쉬워보이잖아요. 이거 졸라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게임 하다가 진짜 토해요 토해. 하다가 토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양손거 양손거 길바닥에 떨어져있는 아이템 파밍만 잘해도 돈 좀 벌 수 있죠. 특히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템보다는 이런 템보다는 무조건 돈이 더 좋아요. 돈이 돈이 많이 돼요. 상술의 대가가 아닌 이상 템보다 돈이 더 crazy 일단 사원 가서 해보. 사원 여기죠. 스톤3는 하루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어느 정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사원이 어디? 상점이 어디 있는지 정보.. 와 800원이나 들어? 아니 뭐.. 뭐 처박고 죽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돈이 이렇게 많이 깨지냐? 아니 얘네들 살리는데 1600원 들었어요 여기 너무 많이 드는데? 훈련소도 찾아줘야겠죠? 훈련소? 훈련소가 어디냐? 훈련소 찾기 전에 다해 보죠 훈련소 찾기 전에 다시 훈련소 찾기 전에 다시 어느새 채? 손주집이 손주집이 흠! 컴인! 드링크! 20일치 음식 사주고 헤헤! 슬립 타이트! 흠! 오! 듀아프의 도끼! 양손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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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펴펴펴펴펴펴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이미 쿠키 만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 펴펴펴펴펴펴펴펴펴님 아 쿠키 네 한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우쿠키 네 만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아! 아우! 진우기 씹히냐 이거 아우! 이런거 주지 마세요 여튼 잘 먹었습니다 진우쿠키를 줘 자 여기 있는거 아이템들 싹다 팔아주고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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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도 갓바 부서졌죠 자 얘도 갓바 부서졌죠 보통 갓바가 많이 부서지네 갓바가 그쵸? 진우쿠키 진우쿠키 말고 그냥 쿠키 드세요 자 이거 팔기 귀족의 왕관 귀족의 왕관 이런것도 팔고 자 연금술상 연금술상 연금술상이랑 네 마법상점 가가지고 저 원석들 다 팔아줄게요 어 어 여기가 마구 사파이어 사파이어 와 이거 사파이어 원석같은거 되게 비싸네 원석들은 모아놓을까 팔지말고 모아놓을까 원석 이런거 되게 비싸네 왜이렇게 비싸지 이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싸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싸 저런거 몇개 모으면 금방 부자되겠는데 자 템 세팅 다 됐고 이거 뭐냐 시약이냐 운석조각 이런거는 쓰레기죠 버릴게요 보석이 중요합니다 이거 도스게임인가요? 네 아 이거는 윈도우지 이건 윈도우지 네 이건 윈도우게임 도스게임 이거 이게 1998년도 1998년도 저 8살 때 나왔던 게임입니다 저 8살 때 제가 막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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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생각해보니까 요즘 애들은 나도 근데 확실히 늙었구나 늙었다고 생각되는게 여러분들 요즘 애들은 2002년 월드컵도 모를거 아니야 그죠 2002년 월드컵도 모를거 18년이나 지나 20년 전 될 수 있구나 자 탯불 켜주고 다시 갑시다 족들이 막 저.. 어.. 무시무시하게 돌아다니고있죠 지금 족해지니? 에이 유 오버 데일 왓드 뭔데 이거 아니 뭐 작동시키니까 갑자기 파이어블이 날라오네 으음 That wasn't hard 우흠 탑협협협협협협협님 콕기샵 무슨소리성대모사 해주세요 콕기샵 무슨소리성대모사 해달라고요?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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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피하게 나온다.. 어어? 으쒸! 쉐키고 뭐? 똑같죠? 픽시합도 재밌는 게임 자 여기 상자가 4개 있는데 이거 다 함정이 설치가 돼 있겠죠? 이거는 일단 그냥 지나갑시다 저 빨간 놈이 실례요 저 빨간 놈 빨간놈 빨간놈 일단 여기 세이브 유령이 칼 들고 던대요 여기가 어디있어? 여기가 어디있어? 여기가 어디있어? 여기가 어디있어? 이 친구 잉엄 맞죠? 잉엄이 아니었나? 여기가 분명히 캐슬에 나오는데 그거였었는데 영웅이었는데 캐슬영웅중에 하나였는데 여기가 어디있어? 흠 왜 드워프 없나요? 여기 드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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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그리고 인간 박순실 그리고 엘프 와경원 그리고 고블린 나무 이렇게 4인 파트에요 레전드 파트죠 열어봐 이쪽도 길이 이렇게 유리유리 길이 열리죠 일단 길이 다 뚫어놨고 에이 유 오버 데에 오 여기다 자 이 상자에 함정에 제발 설치가 안되있고 역시 설치되있고 옵스 자 이러면은 과학력을 일단 다 세팅을 해줘요 자 이러면은 과학력을 일단 다 세팅을 해줘요 아 네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오 어디갔어? 펴펴펴펴펴펴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빨리 마법처맞고 아헤가오 표정 보여주세요 키키 룩키키 아 빨리 그 마법처맞고 보여달라고요? 아마 그 후반가야 짓지 않을까요? 마법사들은 마법사들은 워낙 센앤들이여가지고 초반에는 안나올거 같은데 식스에 나왔던 마법사들이 말하는거 아냐 저는 빨리 힘쎈니끼가 나왔으면 좋겠네 힘쎈니끼 힘쎈니끼 뭔지 아시죠? 힘쎈니끼 에잇 에잇 이럴거 와아 와아아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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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예 오예예예예예스 히리리오 자 두번째 두번째 상자 조심해서 열어줘야겠죠? 무우 와아 살았다 와우 오우 살았다 아니 무슨 상자 까는데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그냥 좀 주면 안돼? 이상으로 응 아니 있구 상자를 까는데 이렇게 사람이 주의할 수겠어? 어? 이렇게 필해 봐야 돼? 오우 예에에에에 오우 예에에에스 오우 예에에에onte 오우 예에에에에 grey 오케이 폴 시세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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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오오 망토 둘렀어 드디어 좋아 간질하지 방어 어? 얘 덫 해체술 가지고 있네 야 또 이거 얘갓겨라 해체술 일자리 끼고 있었음 뭐하는거야 바보같은 이러면 해제할 수 있는거 아니야? 제가 볼때는 얘한테 불저항 엮여주는거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끼워주고 이러면 뚫을 수 있는거 아니야? 세이브해놓고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슬프다 슬프다 자 일단 해보 자 이제 요거 세번째 세번째 상자 세번째 상자 한번 까줄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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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이번엔 별로 안따랐다 이번엔 별로 안따랐어 왕 왕관 한무기술 오 누나의 에밀린 아우 아우 셰어드라이프 이건 뭐지? 인비즈빌리티 타운 포탈 자 피가 좀 많이 달았죠? 숙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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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치료 상처치료 얜 왠지 얘 왠지 죽을거 같다 왜 왠지 죽을거 같단 말이지 그네가 왠지 위험해요 자 프린세스 그네를 지켜줍시다 그네를 회복시켜주고 자 이제 마지막 상자 요것만 열어주면 되죠 아아아아아아 아앗 아앗 꼬잇 아앗 진짜 죽으면 안돼 죽으면 손해라고 아니 진짜 졸라 세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 진짜 아니 너무 센거 아니냐고요 이거 아앗 진짜 세다 아앗 아 이번엔 얘가 죽었네 나무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열 둘 이거 한번 자 세이브해주고 아앗 아앗 야 진짜 한 명이 자꾸 죽네 죽으면 안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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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서 요렇게 아앗 아앗 렛덤인가 그냥 아앗 아앗 가까이 붙으면 다 죽나 아앗 아앗 가까이 붙으면 어 아앗 확실히 가까이 붙는거랑 멀리 떨어져서 어 하는거랑 네 좀 다른거 같아요 아앗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다녀 진짜로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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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았다 아앗 네 변별은 없어요 다 살았어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아앗 아앗 채찍요정지팡이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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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상자 다 깠구요 와 상자 까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다 죽였나 그런데 여기 다 죽인거 같은데요 그죠 다 죽인거 같죠 잠깐만 여기 여기가 에라시아 에라시아 쪽으로 캐스트 맵 좀 잠깐 볼게요 ave COM 했?... 네 네 다 죽인거 네 여기다 죽인거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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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레버 내렸구나 내가 다 돈거 같아요 여기 여기 완전히 다 돌았어 살았어요 이제 마을가가지고 템 싹 다 팔고 그리고 에라시아가가지고 전직 완료해주면 되겠죠 이제 최근에가 레벨 어 뭐냐 전직할거에요 최근에 전직 최근에 진화할 차례 최근에 진화 프린세스가 되겠죠 이제 프린세스 프린세스 아 옆에 이 얼굴 좀 거슬린다고요? 예 해고해버릴까요? 예 그래도 네 어 이세계에서 학자신데 여기 해리슨 이 친구 새로운 얼굴로 새로 구해요? 자꾸 나도님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여자가 너무 이상해요? 기술지도자 예 아니 여러분들 너무한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 거울 좀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야 이상하게 생겼다고 뭐라 그래? 그런데 진짜 잔인한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라고 이런사람들도 사는데 예 이분들 능력자에요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용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인데 어? 와 얼굴이 못생겼다 이유만으로 저런식으로 질타를 하네 진짜로 무섭다 무섭다 역시 세상은 역시 잘생기고 봐야돼 잘생기고 이쁘고 봐야돼 역시 더러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슬픈게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슬퍼요 네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이 세상이 너무 슬픕니다 진짜 세시 보다가 다섯시 보면 잘생겨 보인다고요? 어 어 인코리아 노 디스 게임 어 헬로 헬로 트위치 하이 베스트 아머머니큰 바이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어 두유노우 BTS? 두유노우 싸이? 두유노우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 오 오 예스 여행자의 어 여행자의 모자 이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오 오 예스 어 예 아 아 오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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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노 국밥은 뭐야 여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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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다 팔아주고 노 옐로 고블린 고블린 아임 코리안 아임 코리안 가이 진우 셔업 셔업 닥치시오 어 감히 뭐 옐로 고블린 아하 혼나야될거 같은데 네 저사람 저사람 한국인 저사람 진욱이라는 사람은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이 아니고 저사람은 예전부터 들어왔던 사람이죠 로시아 오오 오케이 팔로우 땡큐 오 로시아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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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응 응 또 뭐있지? 흐흫 이런데 스파시바랑 네 어 또 뭐있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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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가봅시다 일단은 템 팔거 다 팔았고 회복도 다 했으니까 에라시아로 가줄게요 에라시아로 가자 아 여기 훈련장 훈련장 한번 들렀다 훈련장이 어디지? 훈련장 한번 훈련장 훈련장이 훈련장이 어디였더라? 훈련장이 여기였더라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 저기 가서 저기 가서 들려도 되겠다 여기 여기서 들릴 필요 없겠다 저리가야 자식들아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들 네 베로우 다운스 아 여기 중급 대지마법도 있네 대지마법도 일단은 네 4까지는 찍어줄게요 마법 저항력 대지마법 저항력 때문에 베리베리 어글리 앤 헨타이 본 와무 라이크 큐트맨 뭔 개소리 미쳤어요? 헤이 유 셔업 닥치시오 닥치라구요 자 어 기다려봐 어 훈련소 훈련소 가야돼 훈련소 훈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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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소 훈련소 어 왜 이렇게 못찾겠냐 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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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없는데? 내가 못찾는건가? 아 저기있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쪽에 훈련소 세이브 해놓고 자 이제부터 헛소리 하면은 네 벤 하겠습니다 네 인데서 헛소리하면 벤할게요 그니까요 못생겨가지고 얼굴도 못다는 저런 찔따들한테 얼굴로 욕먹어 맞아요 제 얼굴 욕하려면 빨리 여러분들 얼굴 까세요 노 페인 노 게인 노 페인 노 게인 굿 점 굿 점 굿 점 굿 점 굿 점 굿 점 굿 점 굿 점 유리 agua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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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태술 잠깐만 그리고 얘 방어수 배워주자 방어수 찍어주고 여기 여기도 아이템들 다 주워 이런거 내가 안주워 안주웠었네 이런거 안주웠었네 이런거 안주웠었네 이런거 안주셨었네 다 빈통이네 다 빈통이네 나 조리돌림한거 있는데 보여주고싶다고요 뭔소리야 다 빈통이네 제가 하나조회님을 조리돌림했다고요? 그랬던거같애 제가 여기를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템을 다 줍지는 않았었네요 템을 다 주워주도록 합시다 그때 템줍기 귀찮아가지고 안주웠던거같애 자 고급 돼지마베 블레이드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아주 날카롭고 가는 회전 칼날을 하나의 목표물에 쏴 공격합니다 오오오 석각 오오오오오 순간막 잠깐만 나 돼지마보 지금 뭐 배우고 뭐 배웠지? 순간막이 슬로우 돼지저항력 공격 웰컴 투 디어트 기울드 요거하고 데스 볼로스? 엄동? 엄동이구나 요거하고 로그 성립 플레이 아 오리 룻 중급 아이템 수리 아니구 어디로 가요? 어! 여기도 상자 있네 상자는 다 까줍시다 여기 상자 다 깐거고 중급 철태술 어 찾았다 중급 철태술 배워주고요 중급 보디빌딩 보디빌딩 지금 배울 수 있는 애 있나? 보디빌딩은 지금 배우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지금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디빌딩 배울 새가 없어 보디빌딩은 좀 나중에 배우고 어 얘 보디빌딩 배워놓을까? 보디빌딩 나중에 배워 보디빌딩은 나중에 배워도 될 거 같고 어차피 체력은 충분하니까 보급 도끼술 창술 창술 중급 돼지마법 자 돼지마법 배워주고요 자 돼지마법 배워주고요 쉐어드라이프 이거 뭘까요? 쉐어드라이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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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리 가요 자식들아 아 저리 가요 자식들아 아... 아까 인비저빌리티 있었던 거 같은데 헛가치료 인비저빌리티 물약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인비저빌리티 아... 파는거 같네 절환기 왜 넣은거냐고요? 어떤거요? 어떤거 어떤거 무.. GET OU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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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자, BLESS OF FIRE AURA 장갑 주워주고 자, 이제 나갈게요 에라시아 고고싱 에라시아로 고고싱 해줄게요 호호호 호호호 거참 재밌는 이슈네요 갑시다 위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서 올라가서 왼쪽 이었죠? 네 올라가서 왼쪽이었죠 올라가서 왼쪽 이쪽에서 내려가서 내려가야되지 내려가야되지 내려가서 내려가야되지? 내려가서 네 맞아요 이게 그 이게 인공지능이 구려가지고 애들이 길막을 해요 NPC들 길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런거죠 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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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하면은 무슨 생각이나요 뭐가 생각나세요 저 이상하게 러시아 하면은 볼그 잔게이프가 생각이 나죠 자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로 가면 에라시아죠 여기 이쪽으로 에라시아 레츠고 러시아 하면은 푸틴? 푸틴 생각나요? 푸틴도 생각나요 러시아선 홍차? 왜 근데 홍차라는 말을 갖다가 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걸까요? 홍차 주면은 사라져요? 홍차 받으면 사라집니까? 왜 왜 그렇게 된거지? 자 에라시아로 이동 일단은 나이트를 네 레볼루션 해줘야겠죠 나이트 네 최근에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보드카 나이트나 바라 바라 기아? 푸틴 앤 베어스 온 더 아 곰도 있구나 곰 곰도 있네 곰 곰도 있네 곰 자 여기에 자 여기에 어딨냐 훈련소 훈련소부터 일단 찾아야 돼요 훈련소 케이크 금융 와 우리 어색 부ng 지 학생들 공개되던 자 그렇다면은 어디냐 중급 방패술 방패술 여기 밑에다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기사 기사 1차 승급 얘는 뭐하냐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오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오를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오 영어로 아무도 모르나 노 프로블럼럼 서커 그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호위기사 그래서 돌아왔다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일을 다 마친 모양이군 잘했네 이로써 나는 모든 기사들을 카발리어로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아노 카발리어로 아너리 카발리어로 공식적으로 승진시키겠네 당신의 직위에 자긍심을 갖게 흑기사? 흑기사가 되려고 이거 악당으로 승급하면은 2차전직하면은 악당으로 2차전직하면은 흑기사가 된대요 흑기사 블랙나이트야 블랙나이트 블락구나이토 일단은 기사로 호위기사로 승급을 했구요 지금 어 또 안 돼있는게 뭐가 있냐 한모기 한모기를 갖다가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알아야 돼 한모기 한모기를 어디서 배워야 되지? 아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냐 얘는 육체마법 배웠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육체마법 배울걸 실수했네 학습 학습이랑 한모기를 배워야돼요 학습이랑 한모기 그리고 육체마법 육체마법 이거 주자 이렇게 말 말 말 굽 다 줘가지고 육체마법 4까지 올려 육체마법 4까지 올리고 육체마법 배워주자 여기서 여기 중급 육체마법 육체마법 있거든요 배웠는데 오쒸 깜짝이야 하.. 어디냐 저기다 무슨소리야 이거? 2집 어! 돈이다! 와우 머니 중급 육체마법 육체마법 해주고 육체마법 상점을 갖다가 육체조합 육체조합 육체조합이 반대쪽으로 지금은 잠깐 메인캐스트 진행 안하고 애들 전직부터 1차전직부터 일단 다 하려고 전직하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스킨 찍은 것들 업글 좀 하려고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여긴 것 같은데 여기다 허약치료! 잠깐만 나 지금 뭐 가지고 있지? 육체마법 뭐지? 육체마법 허약치료랑 힐 밖에 없어요 허약치료 상해 뭐야 상해 마법 왜 이렇게 비싸? 천백원이나 달라고? 해머 핸즈 해머 핸즈 맨손으로 공격하는 캐릭터의 기술을 향상시켜 좀 더 이런 쓰레기 같은 리제네이션 어 리제너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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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천천히 회복시켜줍니다 해머 핸즈 해독 오오 해독 해독 까지 해주면 되겠죠?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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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와우 어이구 떨어져 버렸네 퍽 퍽 퍽 퍽 자 갑바가 부서져 버렸죠? 떨어져가지고 퍽 퍽 오케이 퍽 퍽 저장해주고 로드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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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자로 갑시다 다음 목표는 데이자 마홉사 워리어메이지 성직자 호위기사 일단 성직자와 마홉사 전지캐스트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성직자 전지캐스트가 있는 데이자로 갈게요 데이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면은 프레이스트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퀘스트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맨 왼쪽이 드워프인 맞아요 얘가 최근에가 드워프 그리고 박순실이 성직자 박용헌이 마법사 그리고 나무가 레이자 레전드 파트죠 근데 저거 옆에서 뭐 오고 있는데 저거 왠지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 적들이 좀 많이 있죠 이거 잡아도 되는 애들인가 한가해 잠깐만요 이거 NG 상해 상해 어딨어 마법으로 물리적인 손상에 입힙니다 이거 이거 원거리 공격인가 이거? 상해? 잠깐만 상해 원거리 공격이군 상해 원거리 공격이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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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יצ Four But 난 너무 어 stat 헤쳐oru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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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왓더! 오 쉐이 와경원 다이 아! 와경원 너무 잘 죽는 것 같아요 얘 빨리 갑옷이나 이런 것 좀 배워줘야 되려나? 지팡이 들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네 지팡이 지금 중국까지 어 뭐냐 거기까지 찍어줬거든요 찍어줬는데 이렇게 죽네 일단은 회복을 하고 봅시다 안되겠다 사원 가서 회복하고 오자 어? 저기도? 사원 가서 회복하고 올게요 어우 적들 세네 생각보다 여기 무슨 집이지? 여기 뭐하는데 가요? 헬로우 워즈 데엘? 서먼 데엘? 오우 예에에스 쓰레기 바이 어어 여기 아닌데 밑으로 내려가야되네 이쪽이 아닌데 반대쪽으로 가야되네요 네 시체 먹고 다니네 시체 시체 루팅하는거죠 먹는다기보다는 루팅 시체를 뒤지다 쟤네들은 지금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애들이 일단은 일단은 사제한테 가자 시체 루팅 살리는게 이름이 리절렉션이었나? 그런데 부활 마법이 리절렉션이었어요? 리절렉션이 부활 마법인가? 리액션이 부활 마법이 리절렉션이 부활 마법이 리절렉션이 부활 마법이 리절렉션이 부활 마법이 Full alleen 자 살려줍시다 저기요? 아니 왜 치료가 안돼 얘 갑옷 왜 이렇게 잘 부서지네 또 그리고 갑옷 나름 좋은거 끼고 있는데도 그냥 부서져버리네요 자 주목 잠시 뒤 9시 30분에 대한민국 대 사우디 결승전 있다고요? 중계해달라고요? 이거 하면서 어떻게 중계를 해? 9시 반에 꺼야겠다 그러면 나도 그거 보러 가야지 9시 반에 방종해야겠다 그거 보면서 가족들끼리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고전 게임방에서 무슨 스포츠 촬영이야 그니까 고전 게임방에서 왜 스포츠를 갖다가 얘기를 해 화면 반으로 해서 보여줘도 된다고요? 안되죠 네 그리고 중계권 없잖아요 일단은 중계권 없지 않아요? 카카오에 없지 않아요? 카카오에 중계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트위치도 틀면 안될텐데 대책 없이.. 너무 대책 없이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너무 대책 없이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삼촌? 저분 그래도 연장자셔가지고 이해해줘야됩니다 고전게임 얘기 아니면 강태블랙입니다 아니 뭐 딱히 그런건 아닌데 제 방은 좀 자유로워가지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다만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이런건 쫌 아우! 아우치 어 쟤네들 도망가는거 봐 저거 어떻게 잡아 저걸 도망가는거 어떻게 잡아요 저거 못잡는데 저거 도망 어디까지 치는거야 엄마 도망치지 말라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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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라고 죽고싶냐 여기있네 와 아니 저기까지 도망갔어 아니 저기까지 도망가는거 어떻게 잡으라고 아니 잠깐만 저기요 잠깐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아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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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올라갔다 와 잘 도망가는데 약간 저친구 약간 허저같은 그런 느낌인데 산타고 산타고 강 건너고 잘하네 네 잘 도망가네요 네 레닉레인 계속 불러서 나 부르는 줄 알았다고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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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소 데이자 마을로 갑시다 데이자 마을로 가서 우리 그 뭐냐 어 박순실이 박순실이 그것좀 해줍시다 전직좀 해줄게요 전직 박순실이 전직 어? 여기 상자가 있네? 아이템 판별술 쓰레기 오 버섯 쓰레기 버리고 여기 있는 건 뭘까요? 오 일시적으로 10 정확성 여기는 집들은 뭐지? 고급 영웅마법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마법이 기술이 4단계로 분류가 되네 원래 식스에서는 3단계 아니었어요? 초보 있고 숙련자 있고 마스터 있고 이렇게 있지 않았었나? 여기서는 근데 초보 숙련자 명인 대가 이렇게 바뀌죠? 어디갔데? 죽는 부모님 데 Ya ㅋㅋ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데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잠깐 볼게요. 데이자. 데이자. 아, 드디어 이제 이 게임에 좀 적응이 된 것 같아. 이 게임에 적응이 좀 된 것 같아. 자, 이제, 이제, 이제.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 아까,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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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당신 주사 세금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은 좀비들을 없애는 길을 제공하고, 그 점에 돈을 지불하는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뭐야 이거. 루니어스 쉐도? 이거 돈 내야 돼요? 아무래도 치킨은 두 시간 전에 시키는 거 알고 있지. 이거 두 시간 전에 시켜요. 수축 가서 사오면 돼. 이거 천 골드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초이스 초이스. 헤이 헤이. 초이스 초이스. 천 골드. 앤 노 골드.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세금은 역시 잘 내야 되려나? 여러분들. 그런데 얘 왠지 사기꾼인 것 같은데. 딱 봐도 공무원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거지 불황장인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건가? 아니야, 내주자. 돈 내줄게요. 이 천 골드로 좀비가 멀어질 거래요. 오케이. 돈 내주자. 안 내면 왠지 찝찝할 것 같아요. 내주자 내주자. news canale call.